지난주 흐름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역시 여전히 우리 시장은 수급에 갇혀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지난주는 기관도 3천억 넘게 팔면서 전체로 시장 분위기가 뭔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끌어내린 듯한 약간 발목을 넣던 그런 느낌을 주는 한 주가 됐었는데요. 글쎄요. 지난주까지 계속 개인이 3, 4년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 어쨌든 사주면서 시장의 어떤 안전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을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그런 투자 주체로서 역할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빨리 외국인과 기관이 좀 지금까지의 모양새에서 좀 반대로 좀 포지션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제 두 대표님 통해서 일단 시장의 주요 상황들 탑3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탑3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시장이 요즘 정체돼도 섹터 쪽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들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안 가도 나머지는 처지지 않겠다라는 의도는 충분히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가 계속 시장을 주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난주에서도 신일섭 위원님 계속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속 끌어가는 모습들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에서는 성과가 확인된 업체 쪽으로 더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처럼 어떤 뜬구름 잡는 과요 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이를 빅파머와 손을 잡고 움직이는 과정들이 가장 높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주도주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과열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보이자 중심으로는 괜찮겠지만 신규로 지금 여기서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쪽들은 약간 단기 과열을 좀 안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순환매가 혹시나 바이오가 살짝 쉴 때 순환매가 또다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들도 보시면서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다라는 점들은 계속 체크하시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볼 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 외환과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과 같이 다 연결시켜서 보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대장조절에서의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포인트는 반도체 쪽에서도 메모리가 아니라 AI 반도체 쪽입니다. 그만큼 비메모리 칩과 관련된 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개를 좀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순풍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 반도체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과 그와 관련된 변화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두산 정도로 큰 흐름들을 이번 사이클에 맞춰가면서 보시는 게 가장 낮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또 장비주도 먼저 반등을 시도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큰 흐름들도 약간 삼성원자만 보시지 마시고 그 여파가 다른 쪽에서 먼저 기지개가 나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밸류업 관련된 쪽입니다. 어느덧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KB금융은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려고 한 3, 4일째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주 외국인들은 삼성원자는 매도했어도 금융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측면들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정부 쪽의 정책적인 의지는 여전히 잇따란 쪽으로 봤었을 때 그와 관련된 밸류업들의 종목들의 흐름들은 기지개를 피면서 또 다음 달 가게 되면 ETF가 총 12종 그리고 또 최소한 1조 원대의 자금은 유입될 수 있겠다라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약간 배당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한다. 그러면 밸류업들도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굵직굵직한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세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탓들이 들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한강 작가 책 돌풍 서점주 급등입니다. 흑백 요리사도 그렇고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도 그렇고 자꾸 중국 네티즌들이 돈 주고 샀느니 우리 걸 벗겼느니 자꾸 그러는데 부러워하는 것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작가 작품의 판매가 불티가 지금 나오면서 예스24, 예림당, 밀리의 서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판업계는 굉장히 반갑다고 하는데요. 특근을 한 게 취업 후 처음이라는 인쇄 사장님의 인터뷰도 나왔는데 어쨌든 흑백 요리사도 그렇고 지금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도 그렇고 요식업계, 출판업계 이렇게 부진했던 것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거와는 별개로 서점주들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침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급등했던 것을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여유 템포가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돌풍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로 70만 원의 지금 그건 좀 극단적이지만 70만 원의 책을 중고노래에 올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0만 부, 100만 부가 지금 팔리고 100만 부가 팔렸죠. 최단기간. 이런 것 때문에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니까 자신이 있으신 분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주 순환매 스펙트럼 확대입니다. 여기서 다 짚어드렸는데 결국에는 가장 옅은 그리고 가장 먼 구간까지 갔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최태원 장려 최태원의, 최태원 씨 창현과 장려인가요? 지금 그 바이오팜 저기 IR에서 나와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방사성 의약품이 이제 아주 초기 단계지만 이걸 SK그룹에서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SK바이오팜 동화 ST까지 급등하는 이 모습. 결국에는 알테오진이 이끌어가는 이 바이오신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던 5, 6, 7번, 8번 타자까지 기회가 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하고 미리 길목 짓기를 했으면 3호작, 5모작, 6모작을 해먹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 다시 한 번 지금 순환매의 어떤 연결고리들 파악하셔서 포트폴리오에 후보로 꼭 넣어놓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경동나비엔의 신고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이나믹한 부분이 싫다고 하면 경동나비엔이나 코에이 같은 스타일의 종목을 접근해보는 게 괜찮다고 했는데 경동나비엔 역사적인 3개의 고점을 모두 뛰어넘는 초강세 흐름을 펼치면서 8만 원대 역사적 신고가에 올랐습니다. 지금 북미의 온수기랑 남방시장을 점령을 하는 상태고요. 북미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결국에는 내수가 포화 상태라는 이런 상황을 수출해서 극적으로 타기한 기업에게는 이런 대가가 주어진다. 이걸 명심을 하시고 이런 신고가 종목들을 공략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